이 엔시세프트가 이 리니지M의 출시를 기점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었고요. 이후로는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호평 속에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려붙이고 있는 현상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과 그런 이유, 어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 6월 21일 날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 전날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시가 된 후에 6월 23일까지 목표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기존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거래소 도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8세 이상에 대한 거래소 도입을 오늘 또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좀 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이라든가 이베스트, 삼성증권, 유진증권에 대한 시각을 잠깐 보게 되면 이베스트의 경우는 첫날 매출 규모가 1일 매출로서 최고다라는 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억 원이 넘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측면을 좀 보여주었고 NH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아이템 거래소가 도입이 되게 되면 주가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뭐 신작의 모멘텀이 지금은 포함이 안 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신작 모멘텀이 포함이 되게 되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차원으로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오늘 최근,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 주가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이게 된 주요한 이유가 결국 리니지 M의 1매출이 사상 최고를 찍었고 물론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둔화는 되겠지만 적어도 1매출이 30억에서 50억 이상 나올 가능성 자체를 반영해서 현재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근거 등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 아이템 거래소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예상과 달랐다라는 점이 이미 한 번 정도의 충격을 주었었는데 혹여나 또 다시 한 번 그런 충격 요인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과연 이 아이템 거래소를 안 하게 된 것이 진정한 악재인 건지 아니면 어떤 기존 리니지와의 어떤 일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신의 한 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그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리니지 게임에서 어떤 로열티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리니지 M뿐만이 아니라 사실 레볼루션 때도 처음에 영등에 넣었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등급을 낮췄죠. 그리고 나서 거래하는 다이아를 그린 다이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NC소프트가 모를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애플이라는 시장을 애플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는 어쨌든 18세 이상 게임은 안 되거든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놓치기 싫었을 겁니다.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양 시장에 론칭을 해서 그쪽에서 어떤 유저를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거래소를 이렇게 올리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등에서 통과가 돼서 거래소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현재 주가가 이렇게 저는 이유가 너무 초기 기대감이 컸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매출 200억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때만 해도 저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삼성증권에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타 경쟁사 심지어는 넷마블에 비해서도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또 갖고 있는 넷마블 지분가치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에 시위에서 거래소 탑재 성인 버전에 대한 신청 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심의 통과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사실은 예전에도 리니지에 대한 뉴스가 엄청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범죄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게임 중독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도박 중독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거래소의 경우는 이런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도박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작년에 집행자의 검이라는 그런 게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 아이템인가요? 네. 최고 사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거래소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런 부분이 거래소가 활성화된 다음에는 충분히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도 역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개인 간의 거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간의 거래도 역시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반영을 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멘텀은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사실은 거래소 문제도 있었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공매도가 갑자기 크게 늘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추세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겁니다. 기존에 여타 게임들이 다 대부분 초기 런칭 때의 실적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것이 마케팅 비용과 상세되고 이렇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린지의 경우는 일단 팬덤이 굉장히 상당히 견고하고 또 그 팬덤이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여타 게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에 지금 녹아 있지 않는 부분은 이제 후속작들도 또 있거든요. 블레드앤솔2라든지 다른 IP들에 대한 가치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런 노이즈들 국매도라든지 일부 대주주들이 팔고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충분히 상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고 한다면 리니지엠이 계속 사실 흥행 추세를 이어가야 이런 주가 상승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이제 다른 경쟁사의 대작들도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흥행에 좀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워낙 팬덤이 강해서 괜찮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 이제 비슷한 게임들이 사실 많거든요. MMORPG의 종류도 정말 엄청나게 진화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제 타당성 있는 우려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게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소위 PK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뭐랄까 원초적으로 다가오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의 상황에서 실제로 뭐 뭐 온라인이 아니냐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만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이제 본능을 자극하는 구조로 게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너무 큰 기대로 가져가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NC소프트를 판단하기 때 너무 최근 들어서는 지나치게 리니지 M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진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읽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번에 거래소, 아이템 거래소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이 오히려 기존 PC 부분에서의 리니지의 어떤 수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지적 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리니지 M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추고 제거한다라고 봤었을 때 현재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주가 수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것들이 살아남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적 IP를 기반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니지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도 리니지 레볼루션이 나왔는데 이게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도 로얄티 수익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유저의 경우는 제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NC소프트를 계속적으로 주가를 방어를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리니지 2라고 보시면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나오는 신작들이 과연 얼마나 또 이슈가 돼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블레이드 소울2라든가 리니지 2 레전드가 또 IP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온도 역시 NC소프트에 계속적으로 매출을 메꿔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거대한 금액을 들여갖고 신작 게임을 발표를 했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후속작들도 아이온을 기반으로 한 아이온 레기온스 블레이드 소울2, 그 다음에 리니지를 기반으로 리니지 2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대규모 자금을 들여갖고 이게 망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관의 눈은 다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변화가 하나가 생긴 점이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인터넷의 1, 2위 그리고 게임의 1, 2위가 서로 맞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네이버와 이제 곧 카카오가 만약에 거래소를 이전하게 되면 인터넷 2강이 서로 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NC소프트와 넷마블의 어떤 선두 경쟁도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다 같이 가면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들의 유저층이 서로 뺏고 뺏기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선택과 외면, 흔히 요새 말하는 롱샷의 어떤 개념이 이 업종 내에서 가장 활발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우선 투자 관점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해치펀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롱샷 전략이죠. 그러니까 페어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니지하고 넷마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IP 보유라는 측면에서도 확실히 리니지가 앞서는 상황이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넷마블이 되게 비싸요. 당연히 롱샷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요. 다만 차이점은 방금 말씀하셨던 네이버하고 카카오 차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든 실적이든 월등하게 네이버가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는 일도 약간 다르고요. 플랫폼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사를 비교를 해서 롱샷을 가져가는 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팡 주식들이 대거 리레이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약간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다만 향후 어떻게 주가가 갈 것인지에 만약에 포커스를 둔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우리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지금 아마존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겠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하고 비교를 해봐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라인 USA나 라인 재팬도 역시 낮지가 않습니다. 다 4배 이상 받고 있거든요. PBR로 보면. 그러면 이게 다 녹아있는 현 주가가 과연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게 맞나 하는 부분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최악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음원 쪽으로 해서 명확하게 캐시플로어가 살아나고 있고 또 대규모 투자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카톡 플랫폼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게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위챗처럼 그 플랫폼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뻗쳐나가는 거죠.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로 보면 향후에 이제 성장성,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질 가능성 이런 개연성을 놓고 보면 뭐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서는 카카오가 현저하게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왜 전략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국내 플랫폼 1위 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사업을 국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해외 쪽으로 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라든가 태국적으로도 라인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카카오의 경우는 견제가 굉장히 좀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는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카카오에서는 다시 해외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외 쪽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대규모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결국 해외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역시 네이버가 밸류상으로는 높아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 내에서 어떤 경제하는 기업의 수가 작게 되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전체 시장 점유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항공주에서의 어떤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적은 기업일수록 성장 가치에 먼저 대우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인 변화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 어떤 큐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 면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업들의 선호가 조금씩 짙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논리를 현재 게임과 인터넷 관련 업종에 적용해 보신다라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차장, 가운밸류인베스트의 유호성 대표, 정윤석 앵커와 NC소프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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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